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3월 4일에 시작된 사전투표일로부터 3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신문에는 비교적 부정선거, 언론은 이를 부실관리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관련 기사들도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진압하려는 시도는 3월 11일부터 눈에 띄기 시작하다가 3월 14일 월요일부터는 상당히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언론들이 월요일부터는 입을 다물고 아마도 모초로부터 청탁성 냄새까지 물씬 풍기는 기사나 칼럼들이 간간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4일 날 월요일날 오전 6시 34분에 연합뉴스가 다룬 기사를 문화일보와 매일경제만 받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다른 언론사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이것은 좀 예외적입니다. 제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은 모른 제재하는 일은 마땅찮다. 작은 제목은 일부 유튜브를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이후 주장은 투표 방해로 보기 힘들다. 이런 부제목을 담은 그런 기사가 연합뉴스에 실렸습니다. 송원경 기자와 오전송 기자가 월요일 아침에 일찍 올린 이 기사를 저는 일종의 청탁성 기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과 인맥을 가진 모초에서 아마도 연합뉴스에 청탁을 해서 커피 만든 그런 기사다 이렇게 봅니다. 기사 내용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일부 유튜브들이 정부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렸다는 이른바 선거 부정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2020년도 21대 총선 이후에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거철마다 부정선거 주장이 횡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월 14일 날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독자 수가 60여 만에 달하는 유튜브 A씨는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이달 30일 날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렸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다. 여기서 아마 A씨는 공병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A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목표 득표율에 맞춰서 사전투표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 다음에 이것에 맞는 위조투표지를 미리 만들어뒀다가 투입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한편 구독자 약 10만 명인 유튜브 B씨도 국회의원 재선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신승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의혹은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현재 야당 지휘청 사이에서도 외면받는 언모드론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선거 의혹은 끊이질 않고 실제적인 위협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여기서 이 의혹이라는 것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촉발된 부정선거 의혹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고 대표 시스템의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튜브 A씨 또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대선 직전에 고발당한 바가 있다. A씨는 수사 대상자로 입건된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땅히 제재를 가할 수단은 없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은 선거운동과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선거 이후에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투표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해당 법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또 소개했습니다. 또 이런데 더 가간인 것은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미국에서는 종교집단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유튜브에 올리자 차단 조치에 됐다. 부정선거욕도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정신나간 교수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전혀 모르면 입을 다물던지 이렇게 행편없는 교수들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부정선거와 같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에 통제하는 행태로 가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요즘에 교수들 수준이 행편없는 모양입니다. 정거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기사에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14분 정도가 의견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다 연합뉴스 기자를 나무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민심인 겁니다. 의견을 남긴 14분 모두가 송은견 기자와 오진송 기자를 심하게 그렇게 나무랍니다. 임동효 신민입니다. 정거는 차고 넘치는 엄청난 부정선거인데 뭔 약먹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연합뉴스는 정권의 개가 되어서 괄제 언론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신랄하게 시민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코다리 님입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정부 및 법원에서 해명하지 않고 부정선거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정선거가 우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비난합니다. 시민민레 님은 기레기가 기레기 했네요. 부정선거 정거가 셀 수도 없는데 그 정거를 취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궤대지들을 받아쓰기 하지 말고 좌파 연합뉴스 기레기들 돈 쉽게 벌어가니 이게 기사입니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3구 대선도 부정선거입니다. 언론도 공범입니다. 정거를 전혀 기자들이 살펴볼 의용도 없고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기사를 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젊은 기자들이 참 제가 볼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언론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초성딸처럼 시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다 했다면 부정선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한 결과로 국민들을 계속 편히 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시민 솔롱고스 님은 언모론이라고요? 참 기가 찹니다. 봉인 딱지가 바뀐 것도 언모론입니까? 사회로 총선 재판도 하는 둥 마는 둥 이것도 언모론입니까? 언모론이면 왜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선거 후에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왜 그렇게 질기 끄는지 그런 이유에 관한 재판 기사는 하나도 없나요? 정말 의용 언론입니다. 부정선거는 언모론이다 이런 주장이 2년 전인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난 2022년 3구 대선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국 사회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은경 기자나 오진송 기자나 모두 위에서 시키니까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언모론이다라는 기사를 만들어서 여론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참 제가 볼 때는 허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합뉴스를 위해 14명의 모든 시민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사람들이 민심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부정선거 척결, 공정선거 확립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선거 공정선 확립을 위해서 더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